lexaxi started to talk to my dad 멀리서 멀리서 나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더 잘라줄게요 할머니가 더 잘라줄게요 저녁땅이 행복하니까 저녁땅이 이동해요 그리스도 잘 먹어서 그리스도 잘 먹으면 좋겠어요 고소해요 아뇨 아뇨 와우 두리야, 빨리 갖고 와야지! 수고하네요 우리 그만 갈 거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